바로 제리 출격 W섬마 제리 한번 가자고 제리는 스킨이 많이 없네 미예분 우통 붕사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가자 아크샤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제리 근데 패시브가 실드 뺏는 거 아닌가 이론상 보면 아크샤 실드를 뺏을 수 있지만 아 실드 뺏는 거 사라졌어요 그래? 아니 언제 사라졌대? 뭐야 이거 성공 7골드 음 그래 그래 근데 성공 소리만 들으면 방금 한 40원 뺏을 것처럼 소리 내더니 악상 까보니까 7골드 소리는 알찼는데 그죠? 진짜 무슨 집안 살림 다 뺏을 것처럼 소리내더니 인연이랑 같이 싸운다면 나쁘지 않아 그죠? 이 정도면 괜찮아 오케이 룸먼 W를 맞아주다니 알겠어 와 저기 안 죽어? 제반니? 아 너무 아까운데? 와 데미지 뭐야 근데 맞은 게 더 신기해 이거 왜 맞았냐 얘는? 대놓고 쐈는데 이거 어떻게 맞았지? 야 너 가고 있긴함 어우 너무 아프다 데미지 보소? 없구나 저거? 오케이 좋은데? 여기까지 여기까지? 어디가? 어디가? 아니 어디가 왓? 진짜 모름 야 잡았다 오케이 대충 한 대 안 맞아주나? 아래로 오면 어떻게 되는데? 아 이게 안 돼? 아 이게 안 돼? 너무 아깝다 야 근데 다행이다 오 좋은데? 별가는 나쁘지 않아? 오 좋 음 그래 그래 좋았다 일단 박아가지고 어떻게 잘 되긴 했네 그죠? 이거 닌탑 안가면 악산한테 원컵 나겠다 나중에 닌타 갑시다 아니 뭐야 어 대포 미니언 먹듯이 먹어버렸는데? 저건 다 좋은거 같은데 아펠이 피해 회복 좀 잘하긴 했는데 아우 아프다 뭐야 이거 아니 헬퍼가 오긴 해 근데? 야 이걸 이렇게 활용하는건 나 처음 봐 잠깐만 아 오케이 좋 와 다행이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W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W를 좀 신중하게 써야될 듯? 어 곧 사실상 그 벽 넘어서 쓰는 W가 메인딜이라고 봐야되거든요 오 오 잘 잡았다 이런거 좋은데? 바로 납박 한번 가자 뭔데? 아 이게 안 맞아? 어? 아 넘었어도 죽었으면 괜찮괜찮 근데 그건 맞아 그냥 넘고 죽었다고 치자 그쵸? 이게 덜 억울하잖아 어 이거 살짝 B사인데? 아 나보리 나보리는 또 나쁘지 않을지도? 스킬 데미지라서? 야 이거 춥네 버겁겠다 잘 노렸다 상대가 아 뭔가 아쉽네 뭐야 이거 엥? 어 얘 왜 여깄냐? 얘 왜 여깄냐? 야 신즈드 레전드 아 이거 어떻게 못 미나?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이런거는 근데 나보리 가기에는 이미 곡괭이를 제가 사버려가지고 그냥 무언에 대보면 갈게요 그니까 그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늦었음 이미 곡괭이를 사버림 와 저게 맞아? 좀 억울하겠는데? 야 이걸 밀어? 잡았다 그래도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돼 타비움 타비움 와 이거 데미지 뭐야? 곧 데트록스 또 해내셨습니까? 음 그래그래 떴다 아니 이게 데미지가 흠 흠 아 이게 뭔가 좀 흠 어 그래그래 자 수고요 흠 흠 흠 아 이 느낌 아닌데 이거는 폐기 해야겠는데 그냥 제리를 하는 걸로 미드 제리를 하는 것까진 오케인데 어 그냥 제리를 하자 방관 제리 하지 말고 정글 정글 에이피임 에이딘 에이피 말파 VS 에이디 흠 에이디 제리 고르셈 음 말파이트로 가자 그러네 원딜 제리네 자 말파이트로 가자 아 애니비아 에이비아 상대로는 좀 별로 같은데 이번에만 딴 거 할까 말파 너무 맛이 없는데 이러면 아우솔 갈까 흠 흠 흠 흠 흠 카사디니요 뭔 카사디니요 근데 왼쪽 조합만 보면 LCK 같은데 아니야 조합만 보면 다 그냥 나왔던 애들 한식 다 나왔는데 그죠? 그거 LCK 아니야? 그러니까 젠지 느낌인데 살짝 이번 판 초비식으로 가보자고 사실 뭐 그런 거 없음 초비식이 어딨냐 그냥 잘하면 초비인 거지 근데 초비 선수는 진짜 항상 보면 진짜 잘 먹어 그러니까 예외가 없음 그냥 무슨 챔피언을 하든 간에 예외 없이 잘 먹더라 근소하기나마 항상 더 잘 먹던데 어 왜그러삼 한번 피해주고 초비식으로 안 놓치면서 가보자고 어어 미안하다 어? 아니 이게 왜 맞음 아 내 미니언 어 나쁘지 않아 흐흐 초비식은 물 건너갔지만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그죠? 오 좋은데? 미쳤는데 이거? 즐거운 알까기 시간 일단 뭐? 아니 원복 콤보가 좋았는데 그죠? 아 이거 바로 왔으면 해봤을텐데 그죠? 거긴 너무 깊지 않니?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야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잭새고 화가 나죠? 못해먹겠네 그냥 바로 나왔죠? 박으면서 함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바텀 솔킬까지 야 상대 개호우 미쳤는데 오케이 오케이 를 잡았다 이걸 못잡아? 대박야 우와 우와 다행이다 뭐야 W 미니맵으로 써졌어 너무 아까운데? 아 이거 모르가나 노려볼만 했는데 이것도 미니맵 클릭하면 미니맵으로 써지는구나 많이 애매한데? 볼리베어 위치도 봐야되는데 그죠? 사비 애니비아도 올텐데? 아 아 너무 아쉽다 사비 어 뭐야 잡았네?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? 백 에이미 나가리가 됐네 와 그나마 다행이다 오 마무리는 다 됐네 이거 타워 골드까지 먹을수 있으면 베스트긴하거든요 전령 쪽 뛰어쓰려나? 에라 모르겠다 고구혓 이게 맞아 우리 지금 너무 굶었어 우리 지금 너무 굶었어 여보세요? 어어 어어? 이걸로 온다고? 잘왔네 이녀석 하지만 잭스가 온다면 어떨까 가버려? 오히려 좋죠? 오히려 좋죠? 와 너무 아까운데? 아이고 연계 레전드 아 내가 있었더라며 아쉽다 쇼 아쉽다 쇼 게임이 게임이 신기해졌네 와 데미지 보소? 여기 애니비아 없긴해 살짝 고립된 느낌이었는데 잘 빠졌네 아 못 봤구나 오 좋은데 이거는? 찡 찡 찡 신나는 알가기 시간 딱 그런거 좋아 오히려 좋은데? 제리가 살짝 그 뭐랄까 먹잇감이 된 느낌이 해야겠다 야 그거 살수 있니? 아 야 버려 버려 잘가 잭스야 아 강림 없는데 한번 싸우긴 해야할거 같은데 그쵸? 아 애니비아가 잘 노렸다 오케이 야 쿨하게 바론 주고 미드타워 밀자 야 바론 뭐 어떡해 안돼 안돼 타워라도 하나 밀어 어차피 줬을 바론이긴 해 그 계속 가다보면 그쵸? 타워 이렇게 하나 두개 먹는거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야 야 타워한테 한 2천들 맞았는데 흐허헤헤 야 그래 이처라도 먹자 그런거 아 아아! 살려가오! GG! 아쉽다 아 딜 진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떻게 안되나? 한 번 빠지고 아아! 야 진짜 열심히 했는데 타비우 막아! 막을 생각이 없는 모습 어? 아니 이 스킬이 좀 오 더블킬 좋은데? 좀 반대해주마 될만한데? 무리했는데 얘도? 오케이 oke 그런지 안되의이 GG 수고하셉니다 까비 님들 제가 느낀 점이 있거든요 아기란 아이템을 삭제해야 될 것 같은 아기가 좀 사기 같아 아이템이 그 템의 의도는 알겠는데 좀 너무 사기 같다고 해야 되나 님들 생각을 해보셈 주물력 많아 그리고 궁쿨감 40이 붙어있는데 보유 효과까지 좋아 어? 나 왜 탑이야 흠 음 탑 해야되나? 음 스카노 바로 베네주마 절대 스카노를 상대에게 주지마 노 리신 플리즈 리신 하지 말라는 듯이 자 이런거 해석을 또 해주면 괜찮겠죠 번역을 바로 해주면 굉장히 좋다 슈퍼 시금치 이야기 제 얘기인 척 섬유한테 써먹었는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진짜 레전드 진짜 한 2년 전에 내가 썰 푼 거를 그렇게 써먹으면 어떡하니 아 슈퍼 시금치 썰을 모른 사람이 많구나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유치원도 아마 들어가기 전일 거야 어렸을 때 이제 시금치를 먹기 싫어하니까 엄마가 그 시금치 중에는 그 보통 시금치가 아닌 슈퍼 시금치가 있다 그걸 찾아서 먹게 되면 이제 슈퍼맨이 돼서 하늘을 날 수가 있다 처음에 안 믿었죠 근데 뉴스에도 났다는 거야 어린 마음에 어 뉴스에 났으면 진짠가? 그래서 그때 좀 시금치 열심히 먹었거든 잠의 품으로 슈퍼 미역도 있어요 슈퍼 미역을 먹으면 이제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그 능력을 딱 준다 이것도 믿었지 당연히 그래서 어릴 때 막 그런 거 많이 먹었지 그런 또 추억이 있다 그죠? X면 나 뭐하지? 근데 AD가 좀 필요하잖아 아 말파이트 마려운데 벤이야 아 벤이구나 제이스 이거 뭐 들어야 되더라 근데? 정복자였나? 그냥 감전 들까? 슈퍼 제이스 드가자 어 이거 뭐 들어야 돼? 그냥 감전 들까? 난입 들어야 되나? 근데 감전으로 그냥 딜로 누르면 안 되나? 선공될 걸 그랬나? 몰라 제이스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고 포지션인데 1인분만 하자 근데 그거 있죠 원래 잭스 상대로는 1인분만 하자가 아니라 둘 중에 한쪽은 반드시 부러지는 잭스 상대로 반반 간다? 그런 경우는 없어 보통 한쪽이 부러져 한번 부러뜨려 보자고 안 되면 뭐 아쉬운 거고 근데 제이스랑 원래 잭스랑 둘 다 극한으로 가면 무조건 제이스가 이기거든요 근데 좀 제이스가 살짝만 못하는 순간? 그 뭔지 알죠? 잭스 특유의 막 구도 비틀어버리기 해가지고 근데 사실 제이스가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숙련자가 잡으면 웬만하면 안 되더라 한번 잘해보자고 아 Q 찍는 거 맞나 근데? W 찍을 거 그랬나? 일단 다치 찍은 거 확인했고 빨리 밀면서 하자 이 스킨도 멋있긴 하다 근본 스킨이라 그쵸? 하 좀 아쉬운데? 대신에 설마 탑으로 오겠어? 지금 바텀 게임 중요한데 그쵸? 무나미인데 마나 좀 채우고 아 아 가버려 어디 까불래 너 죽어 이거 가능? 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잭스가 전멸 쓰면 내가 죽겠다 그쵸? 여기서 가자고 톱날 나오는 거 기분 좋은데 가면 안되겠죠? 벌써 까야겠지? 아 나 근데 못참겠는데? 톱날을 참을 수가 없는데? 니신 아래쪽 보였는데? 야 이거 라인 어떻게 풀려고? 백세야 가능하겠니? 너 이거 지옥 시작이야 이제 정신이 나왔구나 아니 대체 어떻게 이기려고 들어오는 거야? 나 톱날이라고 야 그거 너무 어 못잡을 것 같은데? 야 우리 트패 아래쪽이야 브랜드야 뭐야 야 우리 트패가 아래를 갔잖니 무슨 생각으로 거길 깐 거야 그럼 나도 좀 사려야 되는데? 와 그나마 다행이다 Q까지 썼으면 좋았는데 그쵸? 뭔가 아쉽네 Q 썼으면 이겼겠다 오오 굿 오히려 좋아? 잡았어? 잡았어? 오케이 리신 아래쪽이니까 압박 세게 좀 해볼까요? 아우 맛있어 잭스 얘 멘탈 나간 것 같은데? 에잇 아니 그 잭스야 넌 선빙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대체 뭔 자신감으로 선빙하는 거야? 평소 하지도 않는 제이스한테 이렇게 털릴 거면? 진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음 좋은데? 바텀 메서디 이득 좀 봐주는구나 왜 들어오는 거야? 뭐야 아 에라이 전멸을 좀 잘 썼으면 아 근데 여기서 전멸 안 쓰면 어차피 궁에 차여가지고 할 수가 없었겠다 요음우? 기회보다 그냥 요음우 갈까? 이속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어 좋은데? 자 자연스럽게 바텀 밀자고 나도 가져야겠는데? 빵 어우 맛있다 달다 달아 오쭈어 너 나한테 안 맞아봤구나 이걸 압데시를 할 줄은 몰랐네 그죠? 어? 누구 왔나보다 무빙을 안 하면서 절대 백무빙을 치지마 이럴 때는 열이면 아홉 그 영무빙 예측하거든요 그냥 일자로 가셈 그냥 일자로 갔다가 맞으면 어쩔 수 없는거고 이런거 절대 꺾지마 내 티어는 무빙 해야함 알겠습니다 빵 크하하하 개미지 보소 어어? 쟤 좀 앞으로 나오는데? 빵 와우 피어나네요 폭탄 폭탄 터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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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안 죽어? 아비 땀빙 터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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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가 안 컸라 터너 탈가하겠다 이거 어? 나 텔포가 없구나 나 텔포 탄 줄 알았어 텔포도 안 타고 가만히 있었네 레전드 쭛 굿 아 좀 아쉬운데? 나랑 같이 하지 탈타서 막아야겠다 근데 템 뜨는 속도가 그냥 미쳤는데? 이거 아니 연운을 좀 늦게 가긴 했는데 4코로 가도 혜택이 다 안타겠어 이런 판은 진짜 흔치 않은데? 상대가 잘했다는데 낚시를 되게 잘했는데 계속? 와 너무 아깝다 바론 가도 되겠는데? 이거 잡으면 만약에? 잡고 바론? 잡았다 와 말도 안 돼 미포 2속 빠르니까? 오케이 야 이거 바론가자 락템 그냥 멜 멈춰서 가는게 나을지도? 파타 지금 너무 센데? 오케이 굿 아 너무 아깝다 사비 음파 피했으면 뭐 어떻게 됐으려나? 멜모셔슨 근데 이게 카타가 좀 비정상적으로 잘 커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? 뭐야 저거 아니 리시님 뭐예요 그거 뭘 본거야 내가 방금 어 네이스 아니 나미님 뭐야 상대 혹시 학습 능력이 없나? 이게 뭔일이래? 야 아무도 없다 나 안갈게 뭔데? 상대 오긴 해야되는데 여기? 망쳐 뭐요? 어 미안하다 한 번 더? 오케이 여기까지 미안합니다 나 풀템인데? 잠깐만 나 이거 누가 막냐 이제? 분노의 영역까지 마시면 이거 괴물 그 자첸데? 나 이거 누가 막음? 바텀가 기다려줘 제발 물려도 바텀간 다음에 물려줘 얘들아 오히려 좋은데? 오히려 좋아 아? 오히려 좋아 답이요 혼이 살짝 보이긴 했는데 어... 이겼으니까 그죠? 가오르 되지 뭐지? 흠 아 그래 판테온 주자 음 그래 그래 또요? 상상